안녕하세요. 투보닝입니다. 오늘 구성은 스토팜에서 건땡 림님께서 구매를 해주셨고 세배 대량형도 5만원이랑 그 다음에 오피피봉투 떡매인수 66도모송 77도모송 다 한세트씩 구매해주셨고 마지막 두배 판매기 램박 2만원치 구매해주셨어요. 총 72,000원이고 구성은 랩핑지랑 떡매모지 비율을 높게 해달라 하셔서 맞춰드렸고 보리 솜솜지 디노로 캐릭터는 원하셨습니다. 호기픽이랑 영상도 신청을 해주셨고 그럼 구성 보여드릴게요. 뒤에 쿠폰 안내고 명함 들어갑니다. 일단 랩핑지 비율을 높여달라 하셔서 제가 좀 더 넣어드렸고요. 이렇게 먼저 솜솜지 신상 캔디 랩핑지 한세트랑 그 다음에 이거 춤추는 디노 랩핑지 한세트 솜빵 처방전 랩핑지 한세트 이런 레인보우 보리 랩핑지 한세트 뜨개실 띠 랩핑지 한세트랑 시일파티 디노 그 다음에 이렇게 포근 솜솜인형 랩핑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파본 선물로 이거 3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흑임자 들어가거든요. 이거 한세트 들어가고 일단 이거는 판매기 램박에 들어가는 모찌 중봉투입니다. 그러면 세배 대량 정도 5만원치부터 구성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먼저 떡매모지인데 디저트 달콤한 디저트 떡매모지 3권이랑 그 다음 이거는 디노 라면 떡매모지고 3권 이것도 따른 버전의 디노 라면 떡매모지 3권 그 다음 이것도 디노 짜장 라면 떡매모지 3권 흑임자 생이파티 떡매모지 3권이랑 보리 떡매모지는 2권이 들어갑니다. 물품이 많아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인스랑 도무송 드리고요. 앤꼬님 도안 이거 두세트랑 그 다음에 메미 인스 두세트 들어갔고 나머지 모두 도무송으로 넣어드렸어요. 디노 라면 도무송 4세트 요거 치코님 도안 외계인 양 4세트 그 다음에 요거 보리 상어 보리 4세트 요거 파란색도 4세트 디노 라면 도무송 4세트랑 백설공주 보리 4세트 포포 냥 2세트 4세트 말랑이 4세트 디노 짜장라면 4세트 마지막 보드까지 4세트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넣어드렸고 이게 다 오만박 구성이었고요. 다음으로 판매 이름 밖 이만치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런식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요 중봉투랑 함께 먼저 요렇게 이거 랜덤박스 마감용 2세트 들어가고 토미 요거 한세트 4구 연동 그 다음 요건 체크리스트 떡매모지고 한건 로비아 영수증 떡매 한건 말랑이 영수증 떡매 한건 들어가요. 2부 연결 도무송 한세트 요런 도무송 한세트 요것도 2부 연결 도무송 이거 한세트 요거 메모 도무송 메모 도무송 선물이다 도무송 두세트 메모 도무송과 요거는 이제 여기에 쓸 수 있는 그 두개로 떼어지는 연돔이거든요. 요것도 한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랜덤박스 안전배송 선물도착 택배 왔다까지 모두 도무송 한세트씩 넣어드렸어요. 요렇게까지가 판매계 랜덤박스 2만원치 구성입니다. 판매계 랜덤박은 두 배로 구성이 되는데 모두 판매 관련된 물품으로만 구성되는 랜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마지막으로 OPP 구매해주셨는데 66도무송, 77도무송, 99인스, 떡매 사이즈까지 모두 한세트씩 구매해주셨어요. 그럼 이제 덤 보여드릴게요. 영수증이 들어가고 이분은 배송을 조금 많이 기다려주셔서 제가 더 챙겨드렸고요. 요거 덤으로 일단 포용 덤으로 요렇게 한세트씩 들어갑니다. 요렇게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요렇게 리뷰도 요청을 해주셔서 후기팩 3개 더 넣어드렸고요. 요거 뒷태도 한통이 들어가고 뒷태도 들어가고 그 다음 이분도 이제 많이 구매해주시고 기다려주셔서 제가 필통들 하나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 구름칼이랑 월요일에서 수요일에 구매해주셔서 수동 믹스도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각대봉투도 조금 필요하다 하셔서 제가 10장 한세트 선물로 넣어드렸어요. 이렇게까지 구매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또 본인 검색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오겠습니다. 안녕